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시대가 있었나 싶습니다. 유통이 이렇게 각광받는 시대, 유통이 주목받는 시대. 아마 이마트가 월마트 꺾었다고 한 고시대쯤 지나고 거의 뭐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지금 유통의 시대 가장 각광받는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유통의 미래죠. 박정대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유통의 미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아까 말씀하신 분 남자 여자 생각이 나가지고요. 쇼 좀 하셨어요? 아니요. 유통에서도 쇼핑에서도 남녀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어떻게 날리거든요. 그런 조사 같은 거 많이 하시겠군요. 유통에서는. 네. 유통 어차피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상당히 방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 연구소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남녀 쇼핑의 차이가 남자들은 꼭 필요한 거를 굉장히 비싸게 산다. 꼭 필요한 걸 비싸게. 도움 안 된다는 얘기네. 그리고 여자들은 불필요한 거를 싸게 많이 산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쇼핑의 특징이라고. 통계로 나오니까 젠더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진화심리학하고 이렇게 염동을 지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재미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문득 그게 생각나서. 여성들이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더라고. 많이 사. 종류를. 남성들은 몰빵을 많이 하고. 쇼핑하고도. 안정적으로 사고 싶은 거구나.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여러 개를 사니까. 그렇죠. 분산 투자를. 오늘 우리 박중대 의원님과 함께 이제는 유통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쿠팡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쿠팡이 지금 100조예요. 밤새 좀 떨어지긴 했다고는 합니다만. 100조가 아니죠. 100조는 우리가 이해는 하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100조라는 게 우리나라 들어오면 바로 국내 2위인가 3위인가 그렇다면서요. 2위.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냐. 쿠팡의 기업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쿠팡을 보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가정을 좀 해야 돼요. 어떤 가정. 여러 가지 가정을. 그러니까 한국의 온라인 유통 시장이 얼마까지 커질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과연 쿠팡이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를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걸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쿠팡의 영업이익률이 얼마까지 좋아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다양한 가정을 통해서 한번 산출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 시장이 370조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약간 통계 기준에 따라 달라요. 자동차하고 연료를 포함하게 되면 이제 한 500조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동차 연료는 일반적으로 저희 소매 판매에서는 제외하거든요. 그걸 제외하게 되면 한 370조 정도 시장이 됩니다. 네. 전체 소매 판매 시장이. 그러면 이게 연평균 한 4, 5% 정도 성장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2027년 정도가 되면 한 500조 정도 되는 시장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온라인 유통 온라인 채널이 얼마만큼 침투율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 43% 정도 되거든요. 43% 그리고 가장 침투율이 높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한 52%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60% 정도까지는 이건 안 가본 시장이기 때문에 몰라요. 안 가본 시장이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데 또 오프라인에서만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채널 침투가 대체로 다 마무리됐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채널로 나갈 분들은 다 나갔고 지금 남아서 백화점에서 쇼핑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래도 그걸 누리고 싶은 분들이 있죠. 그렇죠.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쇼핑하면서 라운지에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직원들한테 대우도 좀 받고 이러면서 쇼핑하시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60% 정도까지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해요. 그 이상은 좀 무리예요. 오프라인의 절대적인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 정도 잡고 그렇게 되면 온라인 유통 시장이 한 3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2027년에. 그리고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 정도까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50% 이상을 넘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아마존이 전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한 47% 정도 되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최근에 조금 기준을 갖다가 자기들끼리 바꿔가지고서는 37%, 38% 낮췄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을 보게 되면 중국이 가장 온라인 시스트리 높잖아요. 중국이 알리바바가 처음에는 한 80% 이렇게 됐어요. 티모라고 합쳐서. 그런데 최근에는 50% 초반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 jd.com 이런 데도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온라인 유통 시장에 산지에서 직배송해서 드시는 분들도 꽤 생각보다 많고요. 그리고 브랜드 업체들이 각자 또 뭘 또 구성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오픈마켓이나 또 다른 열려있는 또 이런 채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 정도를 우리가 터미널 수치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전체의 50% 아무리 많이 해도. 네. 50%를 넘는 것까지 우리가 추정하기는 쉽지는 않다. 정부에서도 가만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아마존이 갑자기 그렇게 기준을 낮춘 이유가 독과전 문제가 조금 제기가 됐었어요. 아마존 효과라고 또 하잖아요. 아마존이 절대적인 시장점을 갖고 오게 되니까. 아마존이 이제 이 벤더들. 벤더들을 물건을 공급하는 제조업체들. 브랜드 업체들을 향해서 상당히 마진 스퀴즈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불만이 많아지고 하게 되니까 미국 정부에서 조금 그런 기류가 좀 생겼고. 그래서 아마존이 우리가 시장점이 47%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조정이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50%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쿠팡의 거래액은 한 150조 원 정도. 맥스. 15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쿠팡의 매출하고 거래액은 또 다르거든요. 오픈마켓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3자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은 지금과 동일한 비율이라고 하게 되면 한 88조 정도가 나오게 돼요. 맥스멈. 지금 14조 원이니까는 굉장히 연평균 한 30% 이상이 성장을 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절대적인 시장점유를 가져가게 되면 이게 플랫폼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광고 마케팅 수익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알리바바나 아마존이나 유통에서 그렇게 마진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온라인 유통시장은 거의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깝기 때문에 가격을 굉장히 싸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시장점유를 가져가게 되면 이제 마진이 좀 올라오게 되죠. 마진 올라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수익 모델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벤더들한테 조금 더 강한 바잉 파워를 가지고서 마진을 스키지하는 거죠. 0.1%만 GP 마진을 올리더라도 매출 총익률을 올리더라도 매출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로 증가할 수 있죠. 지금 쿠팡의 매출이 14조 원이잖아요. GP 마진 0.1%포인트만 올리더라도 영업이익이 1,400억 증가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 스키지라는 게 단가 후려치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싸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0.1%만 싸게 사와도. 그러니까 벤더들한테는 표시가 안 나지만 그게 합쳐지게 되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익이 되는 거죠. 이러면 낙전 수입이라고도 그게 워낙 크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존의 영업이익률 유통 쪽에서 한 3, 4%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 한 5%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자라고 하게 되면 3조 정도가 되죠. 거기에서 3.3조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 플랫폼 성격이라는 그런 어떤 프리미엄 그다음에 한국에서 독점적인 사업자라는 거 이런 걸 합치게 되면 PER 30배 정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100조가 나오네요. 그러면 99조, 100조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약간은 100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춘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살짝. 이게 굉장히 강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때 정도 되면 온라인 유통시장도 10% 이상 성장하니까 힘들 것 같은데 작년에 20% 성장했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과연 그때 그리고 또 이미 쿠팡이 50% 시장 점유율을 점유율을 했기 때문에 쿠팡도 시장 점유율에 수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0% 정도 성장을 할 텐데 그런데 30배를 적용할 수가 있느냐. 이런 또 반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때 30배 적용한 숫자를 지금 현재같이 할인을 전혀 안 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8%라든지 5% 프리미엄 적용해서는 할인율 적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할인 적용 없이 그냥 이미 다 선반영을 다 했으니 조금 부담스럽다고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박정대 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쿠팡 100조는 약간 비싸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아까 플랫폼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플랫폼 업체가 되면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밸류에이션하기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뭐냐 하면 이 플랫폼이 되면 이게 줄기세포 같은 거예요. 뭐든 될 수 있는. 네. 그 막대한 트래픽을 가지고서 어떤 사업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사업들을 다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을 갖게 되는 거니까. 카카오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게 비싸다 싸다 말하기도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의 한계일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자 하는 이성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의장은 왜 팔아 치운 거예요? 주식을 120만 중간 팔았다면서요. 주식을 팔았다고요? 김범석 의장. 지금 10% 정도 점유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식 팔았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18일 날 임직원들이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3,400만 주. 보호의성이 이렇게 빨리 풀려요? 그러게요. 미국은 그런 게 없나 봐요. 보니까. 미국 시장은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인데. 한국은 거의 한 1년 동안은 못 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수급상에 쿠팡 얘기 쿠팡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를 하십시다. 이게 사실은 이미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뉴스라는 게 사실 M&A잖아요. 오늘도 큰 뉴스 중에 저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신세계 그룹하고 주식 사업을 하고 지난번에는 또 CJ 그룹하고도 했고 네이버가 말씀드린 건데. 이게 반 쿠팡 전선의 어떻게 보면 구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더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분명히 워낙 쿠팡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예전에 제가 리포트를 통해서 한국 온라인 유통의 상국시대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쿠팡 그리고 쓱닷컴 그리고 네이버 그러니까 세 회사는 상당히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나 특성도 상당히 다릅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온라인 유통 1위 업체다. 직매입을 통해서 막강한 바임파를 갖고 그리고 엄청난 배송 인프라를 통해서 직접 배송을 해주는. 이런 실질적인 온라인 유통 1위 업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는 작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 시장의 85%가 공산품이고 15%가 식품인데. 그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쓱닷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공산품하고 식품은 상당히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는 좀 차별적인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온라인 유통 최대 플랫폼 업체로서. 마켓플레이스로. 그렇죠. 쿠팡도 들어와서 팔고 쓱닷컴도 들어와서 팔고. 그래서 막대한 트래픽을 통해서 추가적인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수익을 내는. 이런 식의 삼각 구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쿠팡하고 네이버는 약간 긴장과 협력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협력 관계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쿠팡도 네이버 샵인샵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요. 잉크 타고서 쿠팡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가장 가격이 싸고 좋으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협력 관계인데. 그런데 두 회사 모두 오픈마켓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벤더를 끌어들이는 거에 있어서는 이거는 약간 좀 긴장과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하고 쓱닷컴은 약간은 좀 차별화되어 있는 공산품과 식품으로. 물론 이제 쿠팡 프레시도 있고 쓱닷컴에서도 오픈마켓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백화점도 있고 제3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산품을 판매를 합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기존의 고객들. 쿠팡 입장에서는 공산품을 주로 사는 고객들한테 우리도 식품도 있으니까 굳이 식품 사기 위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우리 회사에서 사라. 이마트도 쓱닷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공산품 있으니까 정립금 어차피 여기로 쌓이니까 굳이 다른 데로 가지 마라. 이런 락인 효과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쿠팡이 이제 홈플러스를 인수한다. 이러면 좀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전면전을 하겠다는 거죠. 슈퍼몬라인도 내가 가져오겠다. 쿠팡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만약에 이마트가 이마트가 200코리아를 인수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또 이제 쿠팡한테 전면전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두 회사가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제 생각에는 승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베이코리아를 쓱닷컴 인수한다거나 이마트가 인수한다거나 또는 홈플러스를 갖다가 쿠팡 인수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거까지는 서로 건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이 온라인 침툴이 또 3위거든요. 그런데 영국이 이제 그런 모델로 가고 있죠. 영국. 공산품 같은 경우는 아마존 1등이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대형마트인 테스코라든지 오카도 같은 업체들이. 병존한다 이거죠. 그래서 식품하고 공산품은 조금 별개로 가고요. 네이버하고 쓱닷컴은 철저한 윈민관계예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모든 카테고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온라인 플랫폼 유통사업자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중요하니까. 트래픽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모든 카테고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식품이에요. 네이버가. 그러니까 2018년 이후로 가장 고신정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식품 카테고리거든요. 온라인 유통에서. 왜냐하면 2013년 이후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확대가 되면서 공산품은 다 이제 온라인화가 끝났어요. 가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가전은 이미 50%가 훨씬 넘습니다. 온라인 침투율이. 그다음에 생활용품, 의류, 화장품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백화점 업체도 실적이 2015년, 16년 되게 안 좋았고. 마지막 남은 불모지가 식품이었고. 오프라인으로서는 마지막 남은 보루가 식품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2018년 하반기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다들 식품으로 온라인을 상당히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식품 카테고리가 굉장히 약해요. 네이버 장보기 열었는데 이게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쓱닷컴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쓱닷컴 입장에서도 네이버가 아무튼 집객은 최고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떤 노출도 측면에서, 고객 확보 측면에서 네이버에 입점을 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실무진에서는 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쓱닷컴에서 네이버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이버 검색을 하면 쓱닷컴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이버 장보기가 지금 있거든요. 서비스가. 그런 거에 지금 쓱닷컴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GS프레시하고 홈플러스하고 농협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장보기에 들어간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무진에서 협의가 있었어요. 실무진에 협의가 있었는데 네이버가 완전 협상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입점 수수료를 조금 세게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GS프레시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미 상당히 열 위에 있으니까 그냥 울며 교저막기로 들어갔는데 아무튼 뭔가 타겟 측이 필요하니까 거기 온라인 실적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쓱닷컴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가 잘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실무진에서는 조금 어긋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탑다운으로 처리가 되면 일이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탑다운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들끼리 주식 바꾸자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회사 간의 그런 어떤 식품 카테고리 측면에서의 협력. 그리고 네이버가 제일 부족한 게 오픈마켓의 한계인데 물류인프라 되게 부족하잖아요. 요즘 오픈마켓 예전에는 용인이 됐지만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이제 하도 높아져서. 쿠팡이 높여놨죠. 그래서 이제 당일 다음 날 배송 안 되면 이거는 뭐. 그래서 오픈마켓 업체들의 가장 큰 한계가 뭐냐면 이게 배송의 불안전성이거든요. 어떤 건 다음 날 오지만 어떤 거는 뭐 일주일 후에 오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물류센터가 필요한데. 쿠팡 같은 경우는 이 물류센터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오픈마켓 업체들한테도 그걸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럼 네이버는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CJ대한통운하고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또 CJ대한통운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택배 회사지. 또 이게 완전한 풀필먼트. 이런 자동화 서비스 이런 것들은 또 안 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식품 카테고리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는 그런 건 습닷컴이 잘 해왔으니. 그런 풀필먼트 시스템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 습닷컴의 이마트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물류센터를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또. 한 3, 4천억 들어가니까 큰 거 지으려면. 이마트도 제이브 형태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물류센터를. 조인트 벤처. 그래서 서로 협력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롯데는 완전 소외예요? 아니 어디서 통계 보니까 롯데원도 매출액은 꽤 많은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롯데 쇼핑 쪽은 그냥 제외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롯데가 조금 아쉬운 게 롯데가 유통을 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백화점 업체들과 대표적인 게 백화점이잖아요. 백화점 업체들은 오프라인에서는 유통업체지만 온라인에서는 이거는 차라리 컨텐츠 성격에 가깝다. 왜냐하면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가져와서 소싱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데는 G마켓이나 11번가 이런 데 명품 브랜드가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화점의 가장 강점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G마켓이나 11번가나 쿠팡이나 이런 데 샵인샵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 이거를 자기가 유통회사라고 착각을 하고서 생각을 하고서 착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생각을 하고서 온라인에서 전투를 하겠다고 하게 되면 이미 수많은 카테고리가 지금 쿠팡이 500만 개, 700만 개 SKU가 있다고 하잖아요. 소비자들이 찾는 건 그런 거거든요. 가급비가 해가지고서. 롯데백화점이 내가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현대백화점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롯데백화점 가겠죠. 그런데 온라인 유통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온라인은 거리의 개념이 없잖아요. 클릭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서너 개 검색하면 쭉 해본 다음에 산단 말이죠. 그런 거에서는 롯데백화점이 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유통을 가지고서 온라인에서 전투를 하려고 하니 그게 내가 반드시 롯데온을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딱히 이렇게 떠오르지는 않죠. 한 번이라도 들어가 봤어요? 롯데온. 저요? 네. 제 의지로는 아니고 다른 거 클릭하다가는 들어가 본 것 같아요. 난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솔직히. 그럼 이제 롯데온이 그렇다고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이베이코리아 인수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비 입찰에 들어갔다고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단숨에 1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이베이코리아가 거래액이 20조 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옥시연이랑 지마켓이죠? 네네. 합쳐가지고요. 그리고 롯데온이 한 7.5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롯데온은 뭐 팔아요? 롯데온은. 다 파이죠. 이게 롯데온이 사실은. 서브산에 별로 없던데. 이게 7조나 해. 롯데온이 사실은 이게 하나의 회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백화점, 대형마트, 팀쇼핑. 그걸 다 합쳐서 이제 충전 롯스까지 다 합쳐서 롯데온을 구성했다라는 겁니다. 유튜브를 금융회사들이 다 하잖아. 하나TV도 하고 또 하나은행도 하고 하나카드도 하고 다 하거든. 그거 다 합쳐서 하나금융지지 유튜브 합쳐서 얼마야. 이렇게 된 거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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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게 되면 27조, 28조 이렇게 되니까요. 순식간에 네이버를 제치고 거래 1등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롯데는 또 더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죠.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장 큰 오픈마켓의 문제가 뭐예요? 배송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쿠팡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배송 인프라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50% 이상 성장한 회사들이 쿠팡, 네이버, 쓱다컴 이 정도밖에 없어요. 카카오커머스는 조금 별개로 하고. 나머지는 전체 시장 성장률이 20% 정도였는데 거의 플랫이거나 한 10% 내외 성장하거나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시장 재팬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픈마켓 업체들의 물류 배송 인프라, 이것 때문에 쿠팡한테 계속 밀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이베이 코리아를 가져가 봤자 롯데가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속 MS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장 점유율의 어떤 환상 착시예요. 1등이라는 거 하는 것들. 앞으로 계속 떨어질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배송 인프라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 롯데온 같은 경우 각자 나름대로의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서 배송을 전개하고 있단 말이죠. 이베이 코리아에 할애할 배송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면 또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계속 늪에 빠지는 것처럼 계속 코스트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베이 코리아 누구한테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살 사람이 없는데? 쿠팡이 이거 사면 네이버하고 안 될 거고. 그렇죠. 사실 현대는 선언을 했어요. 자기들은 온라인 쪽은 철저하게 샵인샵으로 접근을 하겠다. 현실이다 이거죠. 저는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죠. SKT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SKT는 팔 수가 없으면 차라리 내가 더 크게 가져가겠다 이런 보관인 것 같고요. 11번가를? 11번가를 팔 수가 없으면 차라리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본격적으로 어차피 캐시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보관인 것 같고요. 사실 쿠팡이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쿠팡의 물류 인프라가 워낙 앞으로도 더 확대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이베이 코리아의 입장인 거고 쿠팡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베이 코리아가 필요했던 이유는 MS를 확대를 더 해서 좋은 가격에 상장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15% 가지고 상장은 사실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타이밍이 워낙 좋아서 상장을 해보았기 때문에 필요 없네? 그러면 지금 상장 이미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굳이. 차라리 물류센터 짓고서 조금씩 조금씩 그 고객을 뺏어오면 되는데 뭐하러 프리미엄을 주고서 4, 5조씩 돈을 주고서는 그걸 사오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베이 코리아를 가져갈 만한 회사가 시너지 측면에서 그리고 뭔가 보관을 가지고서 가져올 만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베이가 똥쫓하겠네. 똥쫓하겠네. 왜냐하면 경쟁자가 팍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몸값이 높아지는데.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좋죠. 그래서 워낙 쿠팡이 고벨루션을 상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 11번과 팀원도 지금 IPO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피어 그룹들의 시장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누가 만약에 이베이 코리아 산다고 결정이 나면 그 회사한테는 호재와 악재예요.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얼마나 싸게 샀냐 비싸게 샀냐. 일단 가격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만약에 일단 거기서 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 것으로 지금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 떼고 나면 한 500억 정도. 500억에서 PER 15배에서 20배. 그럼 1조 원 정도에 사온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나쁘지 않다. 오늘 이베에서 전화 받으실 거예요. 박 의원님. 그럴 수가 있냐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나쁘지 않은 선택. 일단 말씀하신 것은 가격이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의 뭔가 다른 대안이 추가적인 계획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안 먹고 롯데가 하면 난 괜찮을 것 같은데. 롯데가 예를 들어서 이베이 코리아의 옥션 지마켓 가입자들 싹 해갖고. 물류센터는 많으니까. 돈 좀 많이 투자해갖고. 한 번 쿠팡이랑 대결해 볼 만하지 않나요? 우리 동네에 예를 들면 되게 오래된 유명한 치킨집이 있어요. 지존이야. 그 가게로는. 어떻게 알았어? 알죠. 역사 전통을 전하는 한강 치킨이 있어요. 한강 치킨 주인께서. 야, 내가 왜 교촌을 못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왜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런가요? 피가 달라요. 피가. 오프라인 피와 온라인 피는. 오프라인 피. 그러니까 신세계가 그 많은 돈 가지고도 계속 하려니까 안 되니까 네이버랑 하는 거죠. 피를 섞는 거 아니에요. 이 블러드가 다르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지성이세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쿠팡 같은 경우에 유통회사들은 가격 정책이라든지 재고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쿠팡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게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지피 마진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직매입인데. 직매입인데 매출 총액률이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납득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면세점 같은 경우에 40%예요. 지피 마진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백화점은 판매 수수료만 받는데도 30%가 넘어가고 대형마트가 25%. 그런데 어떻게 직매입하는데 분명히 싸게 사올 텐데 어떻게 15%냐라고 하게 되면 쿠팡은 지금 별로 이 가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회사가 중요한 거는 일단 매출 올리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물류센터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당장에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비워야 돼요. 지금 조금 물류센터가 오래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엄청나게 할인해서... 카카오가 사면 어떻습니까? 카카오가요? 카카오 입장에서도... 이베코리아 말씀하시는 거죠. 카카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온라인 유통회사들의 가장 큰 꿈이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기세포와 같은 그런 성격으로 다양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일단 광고 마케팅 수익이 되게 많아지고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건데 카카오는 이미 플랫폼 회사가 된 상태에서 유통을 시작했어요. 선물하기 서비스가 운 좋게 대박이 터져서... 그러니까요. 이미 플랫폼 회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 굳이 이베코리아를 인수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들죠. 그럼 이베코리아를 인수한다는 말은 지금 카카오라는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또 쿠팡하고 맞짱을 뜨겠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투자가 신규로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플랫폼 회사들,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 회사들은 아마 직접 그렇게 물류를 가져가는 거를 굉장히 저어할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통회의가 참 재미있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맞닿는 얘기. 그런데 제가 궁금한 한 것만 더 여쭤보면요. 어쨌든 네이버가 지금 굉장히 다른 물류회사 혹은 콘텐츠 회사하고 계속 주식 소합을 비롯해서 주식 교환을 비롯해서 하잖아요. CJ하고도 하고 신세계. 그런데 이런 기업 활동들, M&A, 크게 봐서 M&A인데, 인수합병은 아니지만 주식 교환을 해서 합종연행하는 것의 최종 수혜는 쓱닷컴을 비롯한 신세계냐, CJ냐, 다조냐, 네이버냐 그런데 어디가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이게 주가가 제일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1 플러스 1이 2 이상이 나오는 회사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자기가 약점이었던 것이 보완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쓱닷컴, 그러니까 이마트 입장에서도 자기 식품운라인 사업이 하나의 콘텐츠 성격을 가지고서 계속 확장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그건 제가 커버리지를 하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CJ대한통운은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또 의미가 있겠죠. 추가적인 자본의 투자가 없이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워낙 돋보조로 쭉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비치는 것은 이건 대항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칠 수도 있는 거죠. 다 좋다는 얘기네요. 이런 활동 자체는. 네, 그러니까 너무 자본이 많이 투자된 M&A를 잘못할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의 환상이나 착시, 이런 거에 현혹이 돼서 M&A나 이런 것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전개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통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비싸죠? 유통은 회사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네,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백화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PR이 10배, 신현대백화점 10배, 신세계 15배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백화점은 그렇게 성장 산업은 아니니까 그렇게 높게 업사이드를 보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유통 쪽에 우리 박종대 위원께서 지금 그 리포트 기준으로 타픽이 뭐죠? 지금 리포트에서는 이마트하고 신세계 두 개의 회사가 타픽입니다. 그런데 지금쯤에서는 오늘도 제가 리포트 냈습니다마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오르지 못한 그런 호텔신라 같은 업체들도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올해 하반기에 접종률이 한 30% 넘고 해외여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게 되면 뚝 사람 올 거라는 거죠? 네, 네. 호텔신라 같은 업체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유통관련된 이야기. 마키머씨 술술해주신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애널리스트.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염승원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